안녕하세요 여기는 유맘입니다 지금은 아파트의 야외 수영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을 꾹꾹구! 밥이 또لة기! 다음 집에서 만나요! 밥은 어디에 있나? 짠 까꿍이로 해봐 어딨냐 으아 까꿍 오 이빨 대신 하자 천천히 뭐 걸어서 떠야 돼 아니야 이빨이야 그치? 다부가 아빠 초래요 병에 나오는 애들이 안 돼 그치? 하아 돈 들으면 안 돼 하아 까꿍 아니 그건 나중에 정시하면 자리 잡아요 까꿍 돈 많이 드시면요 시집할때 제완전하게 꺼냈습니다 막쩡하니까 머리가 눅어요 얼마에 대한 고생이냐면 30%를 돌렸어요 눈물이 막 났어요 하아 나야 수영장 가고싶어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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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mother 수영장 가고싶어 충분히 한의 한번 시집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